안녕하세요.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. 위임장 작성 방법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위임장 작성은 신청인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위임장을 보시면 위임자, 피위임자의 인적사항란, 위임사요, 위임내용작성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 위임자는 위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. 위임자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.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를 적어주세요. 거주국 내 주소는 제가 작성하는 것과 같이 한글로 작성해주세요. 다음은 피위임자인데요. 피위임자는 위임받는 사람을 뜻합니다. 피위임자의 이름을 적어주세요.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적어주세요. 주소는 한국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본인과의 관계는 언니, 누나, 동생 등 부모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로 적어주시면 됩니다. 다음 위임사요에는 중국 체류 중이나 해외 체류 중으로 적어주세요. 자, 다음 위임 내용인데요. 위임 내용은 국내 제출하시려는 은행 또는 기관 등에 문의하시고 제출하는 곳에 요구대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래 상긴 란에는 피위임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신청일 날짜 적어주시고 위임자의 성명과 서명 또는 직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작성 시 수정 없이 정자로 적어주셔야 합니다. 참고로 영사관 지정 위임장 양식을 사용 시에는 수수료가 한 부당 14회안이나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시에는 서명인증으로 처리되며 수수료는 한 부당 28회안입니다. 위임장 양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영사관 여권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인 즉 위임자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일반 위임장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